경기도의회가 제351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00여 개의 안건을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제351회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제도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자치분권이 만드는 더 큰 가능성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두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총 103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 경기도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역량 강화, 도민교통복지사업 위주로 32조 3,22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 개년도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익려금 등을 활용한 재원을 통해서 코로나19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경제 역량 강화, 도민교통복지에 중점을 두어 변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과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건의안 등도 눈에 띄는 사안입니다. 한편 이번 임시의 본회의 첫날엔 경기도의회 구리일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백현종 의원의 당선인 선서가 있었고 6명의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 때에 섰습니다. 행정권력의 지방이왕을 요구합니다. 이번 임시에는 1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7일간 진행됩니다. 경기지TV 최지원입니다.